전기의 향연! 이제 여기는 다 됐고 접지선만 연결하면 끝! 너 진짜 짱이다, 다운아! 근데 그 접지선이란 게 뭐야? 접지선은 무지무지 중요해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흐를 때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으로 흘려보내거든 어... 오, 그거구나! 알았어, 예스!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봐 또 이렇게 됐어, 역사가 바뀌었다고 윌리엄 쿨리지가 사고를 당해서 1906년 이후에는 발명품이 없다고 나와 그럼 텅스텐 전구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텅스텐 전구는 분명 쿨리지가 발명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거기야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 1906년 뉴욕으로 우리가 간다! 출발! 출발! 녀석들은 다음 목적지를 스스로 찾은 줄로만 알겠지? 우리가 먼저 찾았다는 걸 알면 꽤나 놀라겠군 여기 너무 추워 이러다 꽁꽁 얼겠어 슈퍼스턴을 찾기도 전에 말이야 어? 저기 짐이다! 당뇨도 있겠지? 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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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리지 아저씨! 얼른 일어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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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어두웠던 거구나! 정전이 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촛불을 켜놓고 연구를 계속하신 거였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저씨! 으악! 그 정도까진 아니란다 어쨌든 날 구해줘서 고맙다 발전소를 찾아봐야겠어요 아저씨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자 저 얼음선 너머에 있단다 광산! 지금 저쪽에서 에너지 흐름이 간주되고 있어 좋았어! 줄덩이다! 그렇다면 저 발전소로 구한 슈퍼스톤이 숨겨져 있는 곳은 바로 저기야 우와! 이해가 안 가는데? 전기가 없는데도 어떻게 불이 켜질 수 있지? 내 말이! 그것뿐만이 아니야 전구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어? 얘들아! 저기 좀 봐봐! 어? 어서 가져오자 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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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좀 이상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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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전구 괴물 뭐 그런 건가?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어! 발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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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코어 결합! 슈퍼리온 도판! 슈퍼리온 도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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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어날 수 괜찮아? 설 수 있겠어? 악 노력 중인데 녀석이 너무 강해! 이 상태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으악! 그렇게 해서든 괴물 내부의 전기를 약하게 해야 하는데! 어? 접지선! 발전소니까 분명히 접지선이 있을 거야! 접지선을 찾아서 전류를 땅 속으로 보내자! 어무해줘! 알았어! 지금이야! 으악! 으악! 조심해! 서둘러! 이 괴물은 어떻게 조금도 빈티물 안 주지! 계속 달려! 으악! 어? 저기 있다! 으악! 강산아! 니가 저 괴물 몸에 이 코드를 꽂아줘! 전류를 내보내는 건 내가 할게! 좋아! 해보자고! 자! 그럼 가볼까? 강산! 미쳐라! 으악! 저건 뭐지? 고맙게도! 나한테도 기회를 주는군! 으악! 파워! 더없이 고개를 하고 모아라! 파워다! 강산! 저 녀석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희는 스톤을 찾아라! 나 들었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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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야! 으악! 쏜다! 으악! 저거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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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졌어! 저 녀석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군! 순식간에 업데이트라니 아주 신나겠어! 저건 말도 안 돼!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흘러? 그럼 전국의 내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단 뜻이잖아! 조심해! 그래! 그럼 되겠어! 아직도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지! 크로노워치 액티바이트! 하염의 격투사! 우림의 조거수! 슈퍼리온 변신! 조건하고 핵기onen 상관을 통해 발판 멋있습니다 ال ack! 윙 aquí 나 지금 세상 우리를 rhet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아아아악!!! 으으아악! 으으으으is의 이조함을 끝낼때라거나 이제 이솜을 끝날때라 거룹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윤! royj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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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y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куп중 꼬마 친구들에게 잡힐 사람이시지! 지금이야! 공공! 자, 기대하시라! 열의 심장! 우리가 해냈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하자 저기, 잠깐만 슈퍼스토어는 어떻게 됐지? 여깃지롱!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럴 수가 있냐! 한심하군 별이것도 아닌 슈퍼리언 두 놈을 못 이기다니 마... 마스터 마력 강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놈들이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 좋다 그 대신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